3. 3. 3. 3. 3. 3. 4. 5. 4. 4. 5. 5. 5. 5. 5. 2,400원입니다. 카드 꼽아주세요. 담아드릴까요? 아니요 괜찮아요. 네. 어서오세요 수혜 씨입니다. 안녕하세요. 혹시 여기 남성분? 아 저쪽.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어? 안녕하세요 수혜 씨. 여기 여기. 아 늦어서 죄송해요. 아니요 저도 방금 왔어요. 네. 이거. 어 감사해요. 아 근데 제가 커피를 못 마셔가지고 밤에 잠을 잘 못 자거든요. 아 그러시구나. 아 그러면 저거 주세요. 네. 네. 잠시만요. 네. 혹시 이거 환불 가능할까요? 아 이거 원프론 제품이라 환불하실 거면 두 개 다 환불하셔야 돼요. 아 이거 플러스 제품이에요. 네? 그러니까 제가 지금 먹고 있는 게 계산한 제품이고 이게 플러스 제품. 네? 그러니까 제가 먹고 있는 게 아니 아니 이따가 얘기해. 아 죄송해요. 아니 아니 괜찮아요. 아 저 그 서연이한테 얘기 많이 들었어요. 아 진짜요? 네. 무슨 얘기. 좋은 얘기 해준 친구를 아니라서요. 좋은 얘기 많이 해주던데요? 아 그래요? 네. 그 왼쪽 아래 사랑니. 매복 사랑니라면서요. 네? 저 여기 보면은. 아 그 사랑니예요. 여기가. 여기가. 아 위쪽에. 아 위쪽에. 여기 끝에 있는 거요? 아 맞네 맞네. 네. 네. 아 죄송해요. 그 혹시 뭐 먹고 오셨어요? 아 아니요. 저 안 먹었어요. 식사하실래요? 어 좋아요. 혹시 뭐 좋아하세요? 어 저는 뭐 아무거나 다 잘 먹어요. 아 그래요? 그러면 파스타 드실래요? 어 파스타 좋아요. 제가 여기 진짜 자주 오거든요. 여기 파스타 진짜 잘해요. 진짜요? 네. 그러면은 파스타랑 와인이랑 해가지고. 저기요. 웨이러. 저. 저요? 저기 메뉴판 좀 주시겠어요? 메뉴판이요? 메뉴판 메뉴판. 아 그런 거 없어요. 없어요? 네. 직접 가져오셔서 계산하셔야 돼요. 아. 이게 오랜만에 와가지고 좀 바뀌었나 보네. 금방 갔다 올게요. 수혜씨. 크림베이스 가져오세요? 토마토베이스 가져오세요? 저는 아무거나 다 잘 먹어요. 그럼 크림으로 할게요. 근데 제가 크림 베이스를 별로 안 좋아해서요. 네네. 토마토로 할게요. 네. 감사합니다. 스테이크도 하나 할까요? 아 네. 스테이크 좋아요. 혹시 피자는 어떠세요? 아 네. 저는 다 잘 먹어요. 순대도 하나 가져갈게요. 근데 제가 순대는 잘 못 먹어서요. 네네. 알겠습니다. 네. 사장님 바뀌셨어요? 네. 사장님이요? 네. 안 보이셔가지고. 사장님하고 친분이 있어가지고. 아니요. 바뀌진 않았어요. 네. 17,300원입니다. 카드 꼽아주세요. 네. 계산됐어요. 네. 부탁드려요. 아 아니요 잠시만요. 뭘 부탁. 아이 그거. 이렇게 해. 아니요 아니요. 직접. 직접? 네. 직접. 안 온 사이에 조금 많이 변했구나. 아니요. 원래 편의점에서는 직접. 알겠습니다. 주세요. 아니 근데 어느 편의점을 가든 이걸 조리를 해서 드리지는 않는 거. MZ? 네? 이해해요. 그러면은 와인만 부탁드릴게요. 아니요 이것도 직접. 이것도 직접? 오케이. 2번만이에요. 네? 드세요 드세요. 아 네. 어. 근데 포크랑 숟가락이. 웨이터! 포크! 포크 숟가락! 그 수저랑 포크는 따로 구비되어 있지 않고요. 필요하시면 구매하셔야 돼요. 아 괜찮아요. 그냥 손으로 먹으면 돼서. 저 인도에서 유학생활을 오래 했어가지고. 아니 이건 제가 가서 좀 얘기를 해야 될 거 같아요. 이건 진짜 아닌 거 같아가지고. 저는 아닌 건 아니라고 얘기를 해야 직성이 풀리는 성격입니다. 아니요 저 진짜 괜찮아요. 아니요 아니요 잠시만요. 그래도 정중하게 말씀드리는 게 나을까요? 아니면 조금 따끔하더라도 직설적으로 말씀드리는 게 나을까요? 자꾸 이러시면 저도 어떤 조치를 취할 수밖에 없거든요. 좋지. 좋지. 그래요 숟가락이랑 포크는 제가 구매하겠습니다. 어디 있습니까? 저쪽에 있어요. 감사합니다. 아 진짜 조마조마했어요. 맞짱 가실까봐. 아 절대요. 저 어린 친구랑 싸가지고 뭐 하려고요. 이거 식겠다 얼른 드세요. 아 저 다 먹었어요. 근데 손을 좀 씻고 싶은데. 아 이걸 다 드셨어요? 첫 끼여가지고. 아 휴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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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휴지. 엄청 진욕받 minim 저거 저거 사수자리입니다. 저거 저거 사수자리 사수자리에요? 아니 뭐야 저거는 뭐지? 저거 아폴로 3호인가? 저기요 진짜 아 나 진짜 못 참겠네 아 저기요 아 나 진짜 이런 말까지 안 할라 그랬는데 내가 음식점에서 수세미가 나와도 내가 웃는 사람이에요 근데 이건 아니지 이건 아니잖아요 아니 저도 두 분 잘 됐으면 좋겠거든요 근데 지금 몇 시간째 이게 보세요 이거 오케이 그럼 이렇게 할까요? 아니요 아니요 그렇게 하지 마시고 이거를 좀 치워주셔야 될 것 같은가요? 그럼 이렇게 하죠 아니 아니요 그렇게 하지 마시고 이거 좀 치워주세요 그럼 이렇게 할게요 자꾸 두 분 뭘 하려고 하지 마시고 좀 치워주세요 그러면 한번 한번 좀 이걸 치워주시는 게 나을 것 같아요 그럼 이런 솔루션도 있을 것 같아요 아니요 그런 솔루션 하지 마시고 치워주세요 그럼 이런 아젠다는 어때요? 아 아젠다고 나발이고 치워주세요 그럼 일단 치운다는 걸 플랜 A로 하고 플랜 B를 플랜 B는 없어요 이거 치워 플랜 A로 갈게요 이것도 하나의 방법이겠네요 그런 방법은 없어요 치우는 방법밖에는 없어요 그러면은 그러면 좀 치워주셔야 될 것 같아요 제가 이런 제안을 하나 할게요 그 제안은 치우고 나서 제가 들을게요 지금 이 순간 지금 이 순간 좀 치워주세요 제가 지금 교대 시간이 얼마 안 남았거든요 치워주세요 아 근데 저 한마디만 좀 할게요 그거는 제가 치우고 나서 두 마디 들어드릴게요 치워주세요 1 2 3 치워주세요 아니 이거를 치워주셔야 된다니까요 아니 청소란 건 말이죠 아니 청소란 건 이걸 치우는 거예요 청소란 말하는 거예요 이렇게 안 하고 있어 시간에 치우겠다 그러니까 이거 드시는 분들이 치우는 내가 왜 치워야 이거 잠깐만 기다려봐요 잠깐만 잠깐만 기다려봐요 잠깐만 잠깐만